자 오늘 셀트리온 그룹이 아주 뭐 잘 버텨내다가 장 후반에 좀 낙폭이 좀 커졌죠 자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뭐 12월달에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나왔죠 셀트리온이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3위를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위를 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위상이 정말로 높습니다 정말 높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영국 개발하는 이런 기업이고 이런 상황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세계 세 번째로 항체 치료제 이제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에서도 와서 ctp 59에 대한 이 브리핑을 듣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그야말로 임박했죠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정말로 늦으면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에 신청하겠죠 근데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큰 부분은 아마도 23일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오후나 아니면 내일 쯤에 사용 승인 신청이 나올 건데 이 승인 신청이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을 받아내고 판매가 되게 되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수출이 이제 먼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셀트리온의 아주 큰 매출에 한 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한 축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엄청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오늘 흐름도 보면 좀 하락시키는 모습이 나오면 바로 저가 매수세가 쭉 들어왔죠 자 그런데 오늘 결국은 꼼수를 썼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장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매도 없애야 됩니다 이거 공매도들이 막 판치다 보니까 꼼수를 이용해서 지금 무슨 메신저를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기관하고 외인하고 짜고 밀어내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보이죠 계속 쳐다보고 모니터링 하면은 그런 부분이 아주 잘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냥 뭐 이런 순리대로 힘을 써서 내리기에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꼼수를 이용해서 과한 하락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인위적인 하락은 곧바로 바로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진행이 될 거고 이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 수출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년에 이제 엄청나게 큰 매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또 성장동력이 아주 강력한 성장동력이 하나 새로 생긴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겠죠 자 지금 이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면 우선 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게 왜 꼼수라고 볼 수 있느냐 장중에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동시에 외인하고 기간이 시작해서 확 내려라 알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흡수가 되죠 워낙에 시장에 자금이 넘쳐납니다 고객 예수금이 60조나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힘도 이제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주가가 내려갔으면 싶은데 그렇게 이제 눌러대도 잘 안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에서 확 눌러버렸죠 이렇게 눌러서 동시다발적으로 빨리 돈써 돈써 해가지고 쭉 누르면 그러면 이제 바치는 힘이 아무래도 개인은 불풀이 흩어지는 모래알 같기 때문에 조금 약화되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어코 코스피 1.6%까지 내리고 코스닥은 무려 2.6%까지 끌어 내렸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코스닥의 매도는 엄청나게 많이 났죠 1,800억, 2,100억 아주 작정하고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 아무래도 이제 12월 28일 양도세 해피 물량 기준일이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21이니까 오늘하고 23, 24, 28, 3일 남았죠 그레일로 3일 정도 남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일반적인 수준으로 자기들이 만약에 진짜로 매도해 가지고 주가를 내리면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좀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매도 안 했겠죠 그냥 계속해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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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팔았으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업할까 손해보면서까지 이거는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내렸을 때 뭔가 이익이 생기는 게겠죠 지금 파생상품에 투자해 놓고 주가가 내려가면 지수가 내려가면 돈을 많이 먹는 이런 데다 베팅해 놓고 시작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감안하고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밀어대면서 주가를 낮추면서 팔아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외인이 1시 정도부터 해서 팔고 기관도 2시 정도부터 해서 확 팔았죠 그래서 외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시작 팔자 이렇게 해서 매도가 나온 이런 상황이 이게 이제 꼼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오늘 작정하고 외인 기관이 이 코스닥 쪽에 열기가 아주 뜨거웠죠 특히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기를 완전히 시키는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에 변종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을 재료 삼아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에다 대고 우리나라 같이 하락할 수 있죠 하락할 수 있는데 일본 1% 정도 내렸고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좀 과하죠 특히 코스닥은 특히 이제 제약바위 쪽이 하락이 아주 큰데 그러다 보니까 2.6% 다른 아시아의 하락폭보다 훨씬 큰 하락이 나온 겁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약바위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런 이제 전망선업주들 경기민감주들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제약바위 쪽에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하락폭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주 크게 하락했죠 이렇게 유도를 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 쪽을 눌렀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자기들 순리대로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작해서 자 팝시다 팝시다 배신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내린 이런 상황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똑같죠 움직임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보면 분봉상에서 이렇게 좀 내렸지만 장 초반에 쭉 내렸지만 적감의 수세가 쭉 들어와죠 지금은 이렇게 적감의 수세가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상황이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아주 강력한 부분들이 계속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분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이 치료제는 정말로 예상대로 지금 셀트리온 계획대로 500만 개 생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하고 나머지 이제 다 수출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붙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적감의 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내렸죠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답을 조금 애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외인 기관 동시에 시작 같이 다파린다 배신하면 안 돼 그러고 이제 밀어붙이니까 이렇게 많이 밀려버린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크게 밀려내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얘는 아주 힘이 강해서 쭉 밀어 올렸는데 여기에서 안되겠다 동시에 시작 내리자 해서 지금 매도가 계속 나왔죠 인위적인 매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많이 하라 했죠 고점에서 쭉쭉 밀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2%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을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올라서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부분은 다시 정상 위치를 찾아가게 발인이죠 제약도 지금 올라갔다가 똑같이 움직였죠 이런 상황인데 시간을 보면 셀트리온 제약 지금 0.8% 올라서고 있죠 헬스케어도 1.2% 올라서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0.7%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제 1% 오르고 있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억지로 끌어내린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에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셀트리온 그룹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크게 찍어 누르는 그런 날로 잡았죠 그런 부닥거리 하는 날로 잡아서 아예 작정하고 밑으로 좀 끌어내리자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었지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내려갈만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셀트리온을 둘러싼 이런 환경을 봤을 때 기업이 이제 황골탈퇴하고 아주 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기업 가치는 그에 맞춰서 주가는 그 기업 가치에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치료제라는 부분이 이제 적용이 이제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매들은 그런 거 없어 하고 계속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정고점 대비해서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올라 봤지만 한 3% 5% 이렇게 밖에 못 올랐죠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가치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르고 초정 오르고 초정 이렇게 가고 있는데 파동을 지금 타고 가고 있죠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은 좀 강하게 밑으로 밀어 내리는 이런 쪽으로 약속된 흐름이 전개가 되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눌렸었지만 바로 돌아서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CTP 요구 첫 환자 투여 이런 부분도 대기 중이고 그리고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부분은 내일 뭐 거의 될 겁니다 아마 오늘 밤에 되거나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 드디어 승인 신청했다 하고 매수세가 확 몰리겠죠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춰놓은 상태에서 꼼수를 써서 낮춰놓은 거죠 2시부터 시작해서 내려서 낮춰놓고 다시 좀 싼 가격에 좀 올라 매수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매도량도 보면 외인 기관 셀트린 얼마 팔지도 않았죠 지금 팔 수 있는 열액이 여건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이게 1200주 팔았고 기관이 8600주 팔았죠 얼마 안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팔았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16만 주 수준 그리고 기관이 20만 주 수준 그렇게 많이 판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셀트린 제약은 어제 외인이 많이 팔았고 오늘 5만 주 정도 그리고 기관이 36000주 기관은 전부 다 그냥 웬만한 주 다 팔아버렸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수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인위적으로 지금 끌어내린 상태고 이 셀트린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얘는 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 내일 이제 아마도 아마도 내일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매수세가 매수 힘이 강하게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놓여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린은 이 제약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12월에 1위 했죠 자 2020년 자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는 셀트린입니다 셀트린이고 2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위 자 그리고 셀트린 헬스케어가 3위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셀트리온 그룹이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에서 가장 높은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그만큼 위상이 상당히 이제 급이 다른 위상으로 올라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 프랑스의 통상 장관이 셀트리온을 찾아가서 CTP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논의를 했겠죠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다 둘러 쌓여져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외인 기관들의 이런 공매들의 공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너질 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제 크게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접고 들어갈 겁니다 접고 야 이거 좀 과하게 꼼수를 쓴 거잖아 그게 이제 판단이 되죠 바로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좀 높게 시작을 하겠죠 시간에서 바로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미래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부분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치에 맞지 않는 흐름이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치에 맞는 흐름으로 다시 바로 잡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회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흐름이 이렇게 빌고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